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지난 28일 안아주신 본당에서 2017년 마지막 순장반 종강 모임이 진행됐습니다. 임원단은 2017년 사역 보고와 회계 보고를 진행했고 오정현 담임 목사는 순장반 신구 임원단을 소개하고 특별히 올 한 해 동안 순장장으로 섬긴 정혜정 권사에게 감사패를 수여했습니다. 임원단을 대표한 정혜정 권사는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신임 순장장 고순미 집사는 아름다운 섬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인삿말을 전했습니다. 순장반 전원이 임원단을 축복하고 순장반과 교회 사역을 위해 기도한 시간 2018년에도 순장반을 통해 교회 사역에 귀한 열매가 맺어지기를 소망합니다.